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원격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들은 분주한 모습인데요. 경기도가 전국 학교에 동영상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지식. 전국 중고등학교의 원격 수업 자료로 인기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전국 17기 시도에 480여 개 학교에서 쓰였는데 이용한 학생 수는 17만 명에 달합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콘텐츠로는 진로 탐색 과정이 52만 건의 조회수를 달성. 예체능 분야 과정도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청소년 노동 인권과 기초 능력, 4차 산업 관련 콘텐츠도 인기가 높습니다. 지식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94%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도 2학기 계약을 맞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천여 개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원격 수업 자료로 무상 제공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준비하던 전국 일산학교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용 학습 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지식 콘텐츠는 교사라면 누구나 지역 관계없이 지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